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CPI 발표가 있었고, 오후에 FOMC 발표가 있었고, 파워루장에 인터뷰가 있었고, 애프터장에 브로드컴, 그 다음에 플레이, 어닝 발표가 있었고, 하루 종일 정말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장이었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FOMC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되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파월은 확실한 매가 되어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은 보시다시피 또 올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내일 정도 되면 조금 다른 해석의 기사들이 나오겠지만, 오늘 당일 나온 미국 현지 매체들에 의하면, 비록 금리 인한은 멀어졌지만, 파월의 입에서 물가 안정에 대한 청신어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무리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자들이 또 벼르고 나왔어요. 거의 무슨 게임 같잖아요. 그런데 기자들이 오늘 그 질문도 했습니다. 미국 서민들이 느끼는 실물 경기의 체감과 경제 지표의 괴리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파월 의장도 그걸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도의적인 책임인지, 미국 서민들, 어려움다운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물가 안정, 인플루엔이션을 잡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실물 경기와 실물 경기, 우리가 현재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과 지표상의 어떤 데이터의 지수가 간격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 오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데이터에 근거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연준이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미국의 고용, 그다음에 물가 안정.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의 체감 온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강한데, 그걸 인정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데이터에 근거한 걸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서민들에 대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서민들이 늘 제일 힘드니까 그들에 대한 거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플루엔이션을 잡아야 된다. 뭔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오늘 이 FOMC 들어보신 분들은 고개가 좀 갸우뚱 됐을 거예요. 실제로 시장을 보면, 여러분, 소식을 전해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파월이 2시에 발표했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박스 꺼내서 움직였던 것도 드물었고요. 인터뷰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걸 뭐라 그러죠? 이 변동폭이 이렇게 커졌던 것도 드물었어요. 쫙 끌어올리더라고 해서, 오, 역시 너가 뭐라든 자네시 푸른 유동성으로 해서 시장은 계속 가는 걸 했는데, 갑자기 폭포스처럼 쫙 끌어내리더니, 끝날 때쯤에 또 다시 쫙 끌어올리더니, 싹쓸 같은 경우는 애프트에서 또 쫙 가더니, 너네들이 무슨 말하든, 애플하고 엔비디아는 그냥 나 홀로 계속 가더니, 또 막판에 또 끌어내리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신이. 와, 제가 진짜, 저 웬만하면 이 FOMC 발표 때 사냥 정말 잘하거든요. 저희 고양이가,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은, 와, 들어갈 자리를 정말 못 찾겠더라고요. 어찌됐든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5시 24분인거든요, 서부 시간으로. 선물장 한번 볼까요? 혼조세죠. 이게 정상이죠. S&P 선물은 플러스, 다우 선물은 마이너스, 나스아 선물은 플러스, 러셀 리처로는 또 마이너스, 유가는 마이너스, 금값도 마이너스. 심려물 금리는 또 내리고,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고인은 또 오르고 빨간불이고, 와, 뭐 짐 멋대로네. 굉장히, 아무튼 오늘 난이도가 심한 날이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면 시장은 또 다른 해석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섣불리 하시지 마시고, 뭔가 액션을 특히 무당매매 하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지키는 매매로 가셔야 됩니다. 에프트에서 브로드컴 원인 발표 있었잖아요. 와, 얘도 참, 얘도 대박이었어요, 여러분. 일단 요즘 여러분, 주식들이, 비싼 주식들이 스플릿하는 거, 액면 분할하는 거, 지금 유행이에요, 유행지 보니까. 엔비디아 따라서 했나? 브로드컴은 한 주가 되게 비쌌잖아요, 1495불. 근데 10대 1로 액면 분할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ABGO 브로드컴. 미스했거든요, EPS가. 그닥, 모닝이 그닥이었는데, 와, 대빵 잘 나온 것보다 더 주가가 잘 갔어요, 이 비싼 주식이. 단지 이것을, 여러분. 단지 이것을 10대 1의 스플릿 호재로만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정말. 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또 성추문이 또 터졌네요. 왜 자꾸 이런 게 나오지?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여러 여성 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2017, 2019년 스페이스X의 인턴 직원이었던 20대 여성과 업무상 일을 떠나 핑계로 만나 관계를 가졌고, 정규직 간부급으로 승진시켜줬다고 합니다. 당시 회사 동료들은 해당 여성이 유능한 엔지니어이긴 했지만, 갓 입사한 사원에게 중요한 직장을 맡긴 것에 대해 의아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여성이 입사한 뒤, 머스크는 자택에 그녀로 여러 차례 오게 했고, 자주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여성은 2019년 직속 상사였던 임원이 해고되면서 함께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3년 스페이스X에 근무했던 또 다른 여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머스크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달라고 해당 여성이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여러분, 머스크의 와이프는 여러 명이 있죠? 자녀가 열 명이고, 머스크는 이런 논리를 피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DNA를 가진 남녀로 인하여 탄생한 아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나 똑똑, 유 똑똑, 위똑똑, 애치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 여성은 머스크의 제안을 거부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 2014년 스페이스X에 근무했던 모양, 이후 머스크는 이 여성의 연봉 인상을 승인하지 않고 업무 성과에 불만을 제기했다 주변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100만 달러가 넘는 현금과 주식을 퇴직급여로 받고 회사를 떠났고요. 머스크는 2014년 스페이스X에서 그에게 직접 보고하는 업무를 맡았던 여성 직원과 한 달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아니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을 했다니까. 월스트리저널은 전했는데요. 첫 번째 부인이었던 캐나다 출신의 소설가 저스틴 윌슨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 5명과 캐나다 출신 가수 그람스, 본명은 클레어 바우처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 3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지요. 머스크의 사생활이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곳은 여러분 프리컨트리, 미국입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의 금융기관도 2차 제재에 넣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도대체 서방의 경제 제재가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거를 앞둔 바이든이 뭔가 또 칼을 빼든 모습인데 문제는 그 칼이 좀 잘 들어야겠죠. 여러분 애플이 장중 한때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박빙 경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애플 주가 한번 볼까요? 오늘 애플 대박이었습니다. 보세요. 2.86 그런데 막판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건 거지 여기까지는 대박이었다니까 여기까지는 얼마나 대박이었느냐 오늘 시가 기준으로 시작가 기준으로 보면 무려 6.84 어제에 이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데라야 아빠 녹음할 때는 조용히 해야지. 이제 보십시오. 계단식 상승. 어제 계단 그저께 애플에 대해 추천을 드렸고 어제 보이시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애플을 한번 더 추천했습니다. 더 간다. 그때 오늘 갔잖아요. 애플만 추천했나? 애플,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늘 추천한 거 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DDC 오늘 200% 갔던 300% 갔던 종목도 제가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사냥할 종목 제가 바로 올려드렸거든요. 이 영상 끝에 붙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미존을 멤버십 우주여행에 가입하시면 다 볼 수 있으시고요. 한 단계 VIP 멤버십도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거는 정말 주식을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조금 비싸요. 한 달 멤버십이. 그렇죠. 100불이니까 그냥 우주여행 멤버십 들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인정받아서 챔피언 클래스 들어오시면 A방가 챔피언은 무료로 그 영상을 들을 수 있으시거든요. 아셨죠? 자, 월가 트레이더들은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를 두 번을 기대한다라는 발표가 나왔네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오늘 파월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모습을 한 것은 좀 눌러놔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월 선거를 앞두고 9월 저는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거든요. 11월은 좀 늦고 9월 정도에 한 번 할 것 같은데 또 오늘 파월이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경제 지표가 이 모양으로 나오는 와중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월은 자기가 한 말을 정말 호떡 뒤집듯 요리 요리 다 뒤집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무슨 말을 했어도 지나고 나면 또 바로 뒤집죠. 그렇죠? 저는 9월에 할 것 같아요. 느낌에. 유럽연함이 중국산 전기차의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아 뭐 중국은 제가 봤을 때 공공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 왕서방 좀 잘 기담아 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네들이 여기서 너네들은 중국이에요. 아무리 전기차를 싼 값으로 만들어도 일단 전기차 전세계 시장에서의 중국차가 갖고 있는 센티멘트가 바닥이거든. 바닥 나왔어. 센티멘트가 영 최악이거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연결된 자동차를 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차를 타고 싶지 않거든. 여러분도 별로 안 타고 싶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왕서방들이 국제적 소셜 능력이 또 떨어져가지고 전세계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나요? 자 이거 좀 들여다볼까요?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 그렇죠? 승인될까요? 안 될까요? 승인됩니다.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의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에 대한 주주 투표가 자 오늘 진행이 되네요. 오늘 아 쏘리 쏘리 제가 이게 다 속보로 알려드릴게요. 이거 통과된 것 같은데 잠깐만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봤거든요. 자 지금 월가 분위기는 자 이제 승인 가능성이 높은 곳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승인되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반대했던 기관들도 쉽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반대할 리가 없죠. 외드부시가 게임스탑, GM이 목표가 하향 리포트 냈습니다. 오늘 외드부시가 게임스탑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놨는데요. CNBC에 따르면 게임스탑에 대한 목표가를 13.5달러에서 11달러로 낮췄습니다. 그의 목표 주가는 화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내년에 63.9% 하락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데요. 또한 시장 수익률 하회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자 우리 고양이 하품하는 고양이 지금 21일에 그가 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 GM이 보면 뭐 애프터에서도 휘청휘청하고 지금 또 한 번 쫙 뺐죠. 근데 지금 변동폭이 여러분 굉장히 불규칙하게 움직여요. 저도 오늘 얘 들어가서 또 손절하고 나왔는데 아 어저께랑 똑같았어. 정말 똑같은 머피의 법칙이 반복이 되고 있어. 오늘 제가 맛있는 거 먹고 이틀 연속 똑같은 루틴으로 지금 헤매고 있는 팀장의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깨어내도록 깨어내도록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끊어내도록. 말도 안 되네. 자 오늘 CPI 발표한 거 조금 전해드릴까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전달보다는 진정됐지나 금리 인하에 필요한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장시작 1시간 전에 발표된 5월 소비자 물가 저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달인 4월 상승률 3.4%에 비해서는 0.1% 포인트 줄었고요. 로이터가 경제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율 3.4% 등 시장의 전망치를 약간 하회했습니다. 특별히 변동성이 심한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올랐고요. 4월의 0.3% 상승에 비하면 근원 물가 지수도 진정이 됐죠. 5월 근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으로 2021년 4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3월 전년 동기 대비 3.5%로 올라 6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이며 여전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우려를 보여줬는데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0.1% 하락했고요.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연준이 확실한 금리 인하의 조건으로 보는 2%대는 아직도 머나먼 당신이라는 얘기죠. 시장의 기대처럼 연준이 오는 9월 금리를 인하할지는 여전히 불확실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제 뉴스 몇 가지 조금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지금 보면 UCLA 총장이 바뀌었네요. 이유가 지난번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것 때문에 시위가 한창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각 대학의 총장들이 바뀌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 뒷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주의씨들이 엄청난 돈을 대학에 도네이션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학 측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반 주의씨에 대한 시위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시위가 굉장히 격렬했을 때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수많은 대학의 경찰을 즉각처럼 깜짝 놀랐어요. 무슨 쌍 7년도 대한민국인 줄 알았어. 아직 인권이 어디 있어. 아무튼 이놈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그런데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라 사태 권도영 이스룸이 미국의 당국과 6조 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네요. 이게 좀 들여다볼까요?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와 그가 설립한 테라 폴립스 측이 저희 고향이 테라 아닙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44억 7천만 달러야 한국 돈으로 6조 1,400억 원 규모의 벌금과 환수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러 통신 등이 12일 보도를 했는데요. 뉴욕의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 폴립스 권 씨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과 부가액수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면서 재판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권 씨와 테라 폴립스는 SEC와 환수금 및 벌금 규모에 대해 잠정 합의했고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마감일이었습니다. 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 6천만 달러 규모보다는 적은 것인데요. 야 그래도 6조 원? 44억 7천만 달러? 돈 많아 돈 많아. 여러분 그게 사실이었던 것 같죠? 저 인간이 비트코인을 다 바꿔가지고 숨겨놨대잖아요. 숨겨놨대잖아요. 참나.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향해서 러시아 지원을 멈춰라라고 즉각 하는 결의를 채택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즉각 멈춰라라고 얘기를 해도 중국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 거죠. 다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사들이 좀 계속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네요. 오케이. 이런 걸 좀 필터링을 해서 좀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PPI 발표가 있잖아요. 이번 주 정신없이 지나가면 쉬지도 못하고 또 다음 실적 발표 시즌이 또 시작이 되는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 유죄가 판결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이든은 트럼프를 향해서 범법자 얘기를 못하게 생겼네요. 아무튼 도찐 개찐 똑같은 놈들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고 우리는 또 우리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보시다시피 내일 종목 올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추천 종목 조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요주 같은 장에도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제가 엄선해서 올려드렸거든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저희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정말 너무 영상이 많아서 하루에도 몇 편씩 올라오니까 정신 없으시죠? 그런데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제별로 저희가 영상을 올리잖아요. 평균 멤버십 영상이 하루에 5편 정도 올라오는데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되게 쉽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적응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